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천남쪽 삼난막이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기르면 가끔은 모양성에 소품도 갔어요 어머님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틀어있어 눈상의 종소리 청보리가 비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25번 자 우리 김현 대박나고 항상 건강하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천남쪽 삼난막이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기르면 가끔은 모양성에 소품도 갔어요 어머님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틀어있어 성수의 종소리 동백꽃이 비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동백꽃이 비는 날 호남선 타고 고창에서 왔어요 고창에서 왔어요 감사합니다